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각특수효과를 사용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위즈윅스튜디오 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위즈윅스튜디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위즈윅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합니다. 저도 발음을 약간 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영어의 약자인데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즉 보는대로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IT용어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요. 처음에 아래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마케팅 용어로 위즈윅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 의미가 예전에 그 이전의 문서 에디터는 실제로 프린트를 하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위즈윅 방식으로 에디터가 나오면서 모니터에 A4G를 놓고 직접 작업하는 방식. 그렇죠. 미리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위즈윅입니다. 그래서 영상 쪽에도 지금 위즈윅 방식으로 제작하는 이런 기술 발전을 이뤄내고 있고 저희가 이 방식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제작 시스템,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즈윅이라는 의미가 보는대로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군요. 저희가 정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정말 시각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더할 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명이 일단 이렇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 분야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사업 분야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화에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화에 쓰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비주얼 이펙트, 한국말로 하면 시각효과라고 불립니다. 영화 쪽에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영화 이외에도 저희가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시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혹은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영상들 그리고 최근에 VR이나 AR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뉴미디어라고 총칭하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또 영화 이외에도 이런 뉴미디어 부분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 등 최첨단 영상 기술을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시고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요즘 영화에서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면 사실상 영화가 좀 안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니잖아요. 실들 좀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영화에서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화에 주제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녀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괴, 안시성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마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능력을 가진 소녀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스턴트맨들이 할 수 없는 액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실제로 액션 장면들을 디지털 대역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향사랑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영화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그런 크리쳐들, 괴물들, 요괴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이런 큰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녀, 물괴, 안시성 정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작품들과 함께 하셨는데 세 가지 영화 다 보셨죠? 그럼요. 네, 이 세 가지 영화 중에서 좀 인상 깊게 아, 이거는 내가 해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그런 영화 혹시 있으셨나요? 아, 이 세 가지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영화는 안시성입니다. 아니, 안시성의 그 전투씬이 굉장히 그렇죠. 웅장하고 거대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그 성을 만들고 맞습니다. 전투 장면 엑스트라들 다 동원한다는 게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이었나요? 네,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이 그런 요즘에 사극이나 이런 장르에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게 크게 공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는 이런 영화의 그런 전투 장면이나 이럴 때 모두 다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다 촬영을 해서는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컴퓨터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넘어오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더더욱 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영화와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충분히 좀 성장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즈익 스튜디오만의 저력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설립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6년 정확히 5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됐네요. 저희가 설립하고 2017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 산업에서 보면 되게 성공적인 사례였고요. 그래서 2017년도 매출이 130억 원에 단기 순이익을 한 5억 원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매출 한 253억에 단기 순이익 5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더... 내년에? 2019년에요? 네, 30% 더 성장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의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을 저희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한 번 저희랑 같이 일했던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저희랑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타회사랑은 조금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 파트도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파트가 저희 회사의 매출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컴퓨터그래픽의 작업 공정을 보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파이플라인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시작이 되면 그 각 파트들이 공정을 다 끝내야지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화들은 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작업 기간이. 그 중간에 공정들이 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뉴미디어 파트는 굉장히 짧은 텀에 하이퀄리티를 내는 이런 작업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 부분에도 저희가 뉴미디어 파트를 적절하게 회사가 쉴 틈이 없군요. 그렇죠. 사실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저희 회사의 저희 산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큰 작업과 뉴미디어 같은 작은 작업들이 같이 잘 섞여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이뤄낼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영화라는 게 처음에 딱 클랭크인이 되고 극장에 좀 개봉이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또 개봉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뉴미디어에서 적절히 좀 일을 좀 하시면서 충분히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설립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오셨는데 또 상장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상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11월 13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6일 정도에 수요 예측 시행을 할 거고요. 12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상장이 목표는 아니겠지만 상장이랑 디딤돌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고 여기 시장을 넓히는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특히나 위즈웨익 스튜디오가 이렇게 많은 사업 성과물을 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러브콜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회사랑 주도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헐리우드에 있는 타우필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창업하신 분이 존 휴즈라는 분이신데 그분도 역시나 헐리우드 VFX 1세대 분이세요. 지금 되게 인재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시고 저희가 이 회사랑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헐리우드의 기술력을 저희랑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이분은 아카데미 상을 세 번 정도 받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목표가 헐리우드에 진출하는 겁니다. 시장을 확장하는 일을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텐데 타우랑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미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프라이머라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같이 공동작업을 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음향사라는 중국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게 올해 저희가 마블의 앤트맨 앤 와스프라는 작품에 흥행을 많이 했던 작품 아닙니까? 네, 되게 흥행을 많이 했죠. 거기에 스크린X 버전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스크린X 버전의 VFX를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 인연으로 이제 디즈니, 마블이 이제 디즈니의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오디스를 받게 됐고 디즈니의 협력사로 정식으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디즈니, 마블 영화에도 많이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저희 룸미디어 분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갖고 계신지? 쇼스캐넷 회사에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헐리우드에 있는 뉴미디어 회사고요. 여러 분야 중에 테마파크 쪽에 들어가는 어트랙션 콘텐츠들 요즘에 이제 놀이 시설들을 다 영상 베이스로 놀이 시설들을 만들거든요. 네, 그 한 3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랑 지금 콘텐츠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 지금 두바이나 중국 쪽 전시나 혹은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아, 그렇군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놀이동산 이런 데 가보면 놀이기구를 탈 때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 조형물 같은 걸로 많이 좀 아내를 좀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시각화돼서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해리포터 어트랙션이 있거든요. 전 일본에 있는 곳에 가봤거든요. 결국은 영화를 이미 소비한 소비자들이 2차 콘텐츠로 실제로 체험하는 그 공간에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쿼디치 경기에 직접 자기가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파크에서 영상을 이용해서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영상산업이나 영화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뮤직 스튜디오도 더욱더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또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저희는 4차 산업, 수혜주가 4차 산업 안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게임 쪽에서 쓰였던 기술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와 쌍방향, 리얼타임, 실시간이란 두 가지의 특화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쪽 산업에 들어옴으로써 제작 환경이 이 두 가지를 차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그래픽 보통 전통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이 후반 작업이라는 공정을 거치거든요. 다 CG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오랜 기간의 후반 작업을 거쳐야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감독이 캐릭터 움직임을 좀 바꿔줘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후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세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인터랙티브라는 기술을 차용함으로써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죠? 계산하는 이런 시스템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스템이 걸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사람이 키 프레임이라고 사람이 움직임을 마우스로 줬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배우들을 실제 퍼포먼스하는 배우들을 앞에 놓고 연기를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형태나 영화를 후반 작업 안 거치고 이 스튜디오 내에서 바로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위집기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네.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찍는 게 최종 결과물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얼타임 랩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임 쪽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인터랙티브를 크리에이티브에 녹여내고 미디어 환경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이 되고 해서 저희가 영화를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소비하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부터 5G 이동통신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환경 자체가 극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런 기술적인 환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티브 미디어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영화를 한 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4차 산업에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저희 쪽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아까 안시성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군중들, 군중들이 다 인공지능 캐릭터들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캐릭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다양한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넌 여기서 일로 가고 넌 여기서 일로 가고 만나면 싸우라는 명령을 주면 알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을 그 많은 캐릭터들을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쓰이고 있고 향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연구소에서 개발하려는 방향을 잡은 게 연기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추출해내고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을 좀 빨리 좀 따라가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배우분들도 연기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인공지능에 맞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허나 수상 경력 이 부분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허나 수상 경력 특별히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저희 특허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와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특허 등록은 3건이 있고요. 지금 특허 진행 중인 게 9건이 있습니다. 총 12건의 지적자 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되는 회사라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상복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컨텐츠, 정부 주도로 하는 컨텐츠를 제대로 잘 수행되기도 했고 저희 회사의 빠른 성장들 주목해서 봐주셨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국가산업발전의 공헌상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차세대 융합형 컨텐츠 산업발전 공헌상 그다음에 올해 12월 6일 날 받을 예정인데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산업의 본부위가 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정말 좀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상폭이 남다르셨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안에 계신 임직원분들 하나하나 실력도 정말 뛰어나셨겠지만 대표님만의 경영 원칙, 철학이 좀 남다르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강력한 철학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글로벌 인재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활발하게 제시하는 그려나가는 회사가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쨌든 글로벌 인재와 첨단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저희 산업 회사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저희 회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나서서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타회사랑 좀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거의 전직원을 다 스탁 옵션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사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한 식구고 운명 공동체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수평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까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저희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익 스튜디오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장 동력 로드맵을 또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만의 성장 동력 로드맵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 자체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중국의 영화 시장은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 보면 한국은 1년에 한 사람이 영화 5편 평균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은 아직 한 편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 대한 아직 발전 가능성이 크군요. 네. 인프라가 아직 더 확장이 돼야 될 거고요. 영화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저희 산업도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차이나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드 영향을 그렇게 받진 않았어요. 기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사드 영향은 피해 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향후 앞으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그 타겟을 헐리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타워필림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확장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내년이 아마 그 일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헐리웃 내 전진기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거고 그 헐리웃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기술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위직 시스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완성 단계에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콘텐츠를 싸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미디어 시장, 콘텐츠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단순히 영화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런 MCN 사업이나 그 다음에 스낵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고퀄리티의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이 시장으로 확장시키려는 이런 준비들을 기술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니까 꼭 계획대로 다 이뤄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쯤에서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혁신성장 코리아잖아요. 박건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회사 식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혁신입니까?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낯선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이끌어내는 게 그냥 이끌어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비전은 제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저희 이 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헐리우드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게 결국 스튜디오 시스템이 도래한다. 스튜디오 시스템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저희도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전에 1950년대 이전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라는 의미거든요. 배우부터 시작해서 감독, 촬영감독이 다 이 스튜디오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이 계속 영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배우들까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궁극적으로는 이게 저희 쪽 분야가 컨텐츠를 만든 산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융합의 시대에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공부를 해라 호기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배워야 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모든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열정을 이끌어내고 결국 혁신 성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을 호기심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었군요.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쨌든 제일 가까이는 상장이란 큰 회사의 행사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큰 성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이란 목표를 좀 건너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에 헐리웃으로 가게 시장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게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꼭 계획을 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다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수효과 1세대인 박관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위즈웨그 스튜디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점을 느끼시고 깨달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기업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